음악 창부타령 꽃같이 고운 힘을 열매같이 맺어놓고 가지가지 뻗은 정이 뿌리같이 깊었으니 백년이 진토록 이별 말자 맺은 사랑 흐르는 강물처럼 천년만년 이어갈까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요거 오늘 내어볼게요 요거를 섬에 낮은 소리로 해서 올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할게요 장단이 북거리 장단이죠 일단 내가 한번 둘러보고 섬율이랑 박자를 익혀보세요 숨쉬는 자리도 저를 보시고 어디서 숨 쉬나 체크를 하세요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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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기는 가리랑 꽃같이 고운 힘을 길매같이 맺어놓고 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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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은 정이 우리 가직 기뻗은 백년이 진토록 이별 말자 맺은 사랑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천년만년 이어갈까 걸시구나 지화 다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거예요? 이렇게 두 장만 한 곳까지 시작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두 장만 한 곳까지 시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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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는 못하리라 꽃같이 꽃같이 고운 님을 여기까지 시작 꽃같이 고운 님을 꽃같이 꽃 이렇게 하면 안 이뻐요 감정이 좀 들어가서 꽃같이 여러분들 꽃같이 고운 님이야 꽃같이 꽃같이 고운 님을 시작 꽃같이 고운 님을 고운 님을 고운 님을 보다 고운 님을 시작 고운 님을 고운 한번 이렇게 탁 쳐줘 거기서 고운 님을 시작 고운 님을 고운 님을 고운 님을 고운 님을 다르게 들리죠? 네 느낌도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그렇죠 꽃같이 고운 님을 고운 님을 시작 고운 님을 고운 님을 고운 님을 고운 님을 고운 님을 여기를 고운 님을 여기 곶 같이 고운 님을 고운 님을 고운 님을 여기까지가 한 장단이에요 시작 고운 님을 고운 님을 고운 님을 고음 님을 거기서 짧으신 분은 쉬어 줘도 돼요 근데 길으신 분은 그냥 가도 되는데 이건 뭐 어디서 여기서 꼭 쉬어야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호흡이 길으신 분도 계시고 짧은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꽃같이 고은님을 치자 꽃같이 고은님을 할 수 없다 열매같이 맺어놓고 시작 열매같이 맺어놓고 열매같이 맺어놓고 하고 열매같이 맺어놓고 맺어놓고 다루거든 분명히 그렇죠? 맺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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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같이 맺어놓고 열매같이 맺어놓고 열매같이 맺어놓고 열매같이 맺어놓고 맺어놓고 여기를 맺어놓고 맺어놓고 이러는지 더 고기 맛이 나거든요 여기를 맺어놓고 고은님을 꽃같이 고은님을 열매같이 맺어놓고 가지가지 뻗은 정의 시작 가지가지 뻗은 정이 우리 같이 깊었으니 우리 같이 깊었으니 백년이 진부록이다 백년이 진부록 이별 말자 맺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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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맺으면 사랑 이별 말자 맺은 사랑 이별 말자 맺은 사랑 이게 아니라 사랑 흐르는 강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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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한번 더 시작 흐르는 강물처럼 천년만 년 이어갈까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 흐르는 강 흐르는 강 꽃님을 열매다시 대져놓고 여기 꽃 발음 잘해야 돼요. 꽃같이 이거인데 딱 잘못되면 딱 이상한 소리 들릴 수 있어요. 꽃같이 잘하셔야 돼요. 꽃같이 꽃님을 열매같이 대져놓고 시작 꽃같이 꽃님을 열매같이 대져놓고 가지가지 뻗은 정리 우리 같이 기뻤습니다. 가지가지 뻗은 정리 우리 같이 기뻤습니다. 가지가지 모든 정리 우리 같이 기뻤습니다. 가지가지 뻗은 정리 우리 같이 기뻤습니다. 백년이 진토로 이별 말자 맺은 사랑 시작 백년이 진토로 이별 말자 맺은 흐르는 흐르는 강물처럼 천년만년 이어갈까 흐르는 강물처럼 천년만년 이어갈까 흐르는 강물처럼 천년만년 이어갈까 흐르는 흐르는 강물처럼 천년만년 이어갈까 네 그러면 연결해서 해볼게요. 아니서부터 시작 아니 아니 돌진 못하니라 꽃같이 고음님을 혈매같이 맺어놓고 가지가지 뻗은 정리 우리같이 기쁘지 백년이 진토록 이별 발자해준 사람 흐르는 강불처럼 천년만년 이어갈까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많이 놀지는 못하니라 네 잘 배우셨죠? 10분 민영교실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